안녕하세요 오와이입니다. 오늘은 다비체 멤버 이혜리가 7월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소속사에 따르면 이혜리가 7월에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결혼식은 가족 및 친지, 지인 등과 함께 소규모로 할 예정이며 소속사는 비연예인인 예비신랑과 양가 가족을 배려해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라며 소중한 인연을 만나 새로운 인생 2막을 열게 된 이혜리에게 따뜻한 축복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혜리도 SNS를 통해 팬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혜리는 직접 쓴 편지로 이런 말을 하게 될 날이 오다니 꿈만 같다면서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결혼을 한다. 같이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아지고 배우점이 많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소중하게 생각하며 함께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비치 이혜리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노래하며 멤버인 민경이랑 웃고 떠들고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장에서 만난 날을 기다리며 좋은 앨범으로 보답하겠다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이혜리는 1985년 2월 14일생으로 올해 나이 37세로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2008년 강민경과 함께 다비치로 데뷔한 뒤 국내 최장수 여성 듀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비치는 1집 타이틀곡 미우도 사랑하니까를 히트시킨 뒤 파리파리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시간아 멈춰라 등의 곡을 발표하였으며 이달 16일 새 미니운반 시즌 노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비치 멤버 강민경이 동료 멤버 이혜리의 결혼 발표에 찐친 반응을 남겼는데요. 팬들의 축하 댓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민경이 격한 반응을 남겨 웃음을 남겼습니다. 강민경은 해당 글에 꺼져줄게 잘 살아라 라는 댓글을 올렸는데요. 강민경의 해당 댓글은 수분만에 좋아요 수천개를 기록할 만큼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이혜리의 앞날을 축복하며 다비치의 모습도 계속 봐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